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니피피님 아 갓튜버세요?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아 NG 아 어떻게 하지 솔직히 왕까지 무기 4개는 달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내 생각에 저스틴을 사놓는게 나아 저스틴 들어와 아 아까 개를 죽였으면 안됐는데 아 건건님 초콜릿 150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땡큐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어 어 어 간부 아 아 여기서 일단 갈까 나 진짜 감기 진짜 오랜만에 걷는건데 일단 가자 어 으ㅋ 아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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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아 뭐야 스트레스야? 스읍 야 이거 뭐 충전도 못해놨네 흐흫 짚고 흐흫 흫 슝 슈퍼 아아아아아아 뭐야 와 그럼 뭐야 이거 못맞춰 영원히 이거 영원히 못맞추냐 나 다 충전해놓고 한방에 조진다 가만히 있어봐 아냐 안써 그래 간다 아아 뭐야 아 미스? 와아 이거 뭐야 아 나 그냥 갈래 사연해라 타이밍 개쓰레기네 어 나가야겠다 무인선 공격해 무인선 공격해 무인선이라도 약탈해야되지 아 얘마저 스텔스야 미치게 하네 진짜 와아 와아 여기만 털자 아우 이건 또 뭐니 아 미스 왈스트 anda 아이쿠 그런데 스테레스를 못하게 해야지 아 살아 Wooh 어 뭐야 아 다시 채워 다시 채워 어머어머 어 자 침착하게 일단 얘네를 얘로 뺀다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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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리고 얘는 여기를 연다 그리고 막타를 때린다 그리고 살았고 조사하고 업고 아 어 졸탄이 구조가 좀 안좋다 확실히 구조면에 있어서 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구요 아 벌써 여기까지 왔어 이번에도 여기서 진짜 무기 먹고 하면 힘들다 아 여기 갔다가 스토어가자 아 회피가 꿀이야? 아 그렇단 말이야 나 일단은 무기 4개 갖추려고 그러지 아 근데 지금 진짜 무기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아 아 아 일단 스토어 아 일단 스토어 아 여기 갔다 스토어가자 아 아 아 제발 아 아이ltr lease 아이 이렇게된 이상 아이ierra 아이 두개로 가는수 밖에 없지않냐 아 아 eles 아 음페장 나도 갈까 그냥 후 남 나 누구에게는 음페이 ops 흥 ежд 으 빈 으 가 가 아 몰라 가자 그냥 가 가 가 은폐장 가는 건 어떻게 된거야? 뭐가 좋아졌어 지금? 회피 확률이 그래봤자 19% 아니야? 회피 19 인데? 어 아 이걸 룰르보는 아 아 이것도 연습 좀 필요하겠네 아 미사일 날아올 때 어 아싸 미사일 날아올 때 쓰는 게 꿀이겠네 그럼 도와줘 그러면 지금은 지금 은폐 쓰는 게 좋냐? 일단 은폐 써? 은폐 쓰고 시작하는 게 좋지 아 그래? 그러면은 아 은폐장에 하나 전력이 쓰지는구나 아 아 크흐흑 흐흑 흑 흑 흑 흑 흑 어? 아, 헤비이온은 미사일... 아, 이정도는 괜찮아 뭐, 헤비이온 나가리 됐냐? 아, 미쓰! 헤비이온 쏘고 헤비이온 안들어가네, 미사일... 미사일도 아닌데 어떻게 막냐? 오우! 제발! 아, 미쓰! 여기서 은폐장 어, 얘랑 그냥 안싸울래 그냥 미사일아 같다 쬐하겠다, 쬐, 쬐하겠다 그냥 야 얘 너무 방어드론이 많아서 이거 들어가나 보고 일단 아, 쬐 쬐, 쬐, 쬐 아, 이 미친 태양아아 아.. 끄이inos 으악 아아... 인생 힘드네 야 태양도 은폐장으로 피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아 상대방도 미스 그렇지 나가리 제발 이것만 들어가나 아 미스 어쩔수없어 긁어야되 지금 긁어야되 일단 아 잘하면 다섯개 뜰것같은데 그렇지 뜨지 맞지 아 산소를 나가리 하는게 좋겠다 산소나가리 하나 둘 셋 자 여기서 침착하세요 여기 열고 여기 닫고 여기는 그냥 불가가 들어와서 어 은폐장 나가리 됐고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띄고 그렇지 걸렸고 할버드빔 다섯개 할버드로 긁어주고 도망치려 하고 있다고 아 그래 여기 태양 구간이니까 인정 아 여기 태양 구간이라 진짜 혐오브 혐이다 진짜 어 잠깐만 여기 혐오브 혐이요 그리고 여기 불가 끄고 일단 불가 끄고 불가 끄고 불가 끄고 불만 끄고 어 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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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수리해 아 진짜 후 마지막 스토어가 이렇게 통수를 지나 타쇠 미사일이 솔직히 좀 어 이거 뭔데 아 이건 솔직히 에바야 에바데스요 어 에바데스요 에바데스요 어 잠깐만 잠깐만 공기가 어디서 나가리가 되냐 공기가 어디서 나가리가 되냐 어라? 뭐 버그야 뭐야 아 산소에 어이 뭐야 전력이 없어 잠깐만 어 개 깜놀 어 깜놀 아 아 아 아 아 아 수리 드론이요 아 아 아 아 야 이거 사는데만 돈이 만만치 않아 아 아 이거 이거는 일단은 그냥 이거각이다 이거각이야 이거각 아 도저히 힘들다 먹고살기 힘들어 먹고살기 힘들어 아 아 이거는 음 그래 이거 사놔 여유롭게 아 헐레이저 활용을 못하겠어 아 그렇지 일단 최대한 이득채기고 아 하 자 자 자 마지막 웹에서도 또 기적이 나올 수 있어요 마지막 웹에서도 또 기적이 나올 수 있어요 뭐야? 아 아 짱나게 하네 아 그렇지 열렸어 아 그렇지 어우 아 아 받아들일 수 없어 죽었는데 뭘 받아들여 엄마 그렇지 아 좀 좀 아팠다 아 아 이온이 좀 좋은 이온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아 문에 사람을 보내놓으면 강해져 진짜? 몰랐네 그렇구나 아 아 포메케어 아 아 아 한번 갔다 올 수 있겠지? 아 못 가는? 아 좀 에바.. 아 나 좀 오바한 것 같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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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나아! 어, 고치느라 정신없어 할버드 빔! 그래서 할버드로 5개 가자 항복해! 그렇지! 아, 항복강! 할버드... 그... 야, 한명 죽었지? 와, 할버드의 기적! 와, 항복강 나왔다 야, 갓버드의 기적, 진짜 이걸 사네 이걸 갓버드가 아, 이온으로 제거만 해놓고 딱 제대로 때리면은 아, 근데 한명 더 죽었어 아, 쉴드도 별로 없고 너가 들어가야겠다 너가 들어가야 쓰겄다 아, 이거는 도망가는게 낫지? 아, 이거 그냥 민간함성 크리 한번 노려보자 지금은 솔직히 크리 안뜨고 힘들어 아, 그렇지 크리 어, 이득 어, 크리를 노릴때였고 아, 식밥에 수리 안해줘? 아, 리페어 저런데 있어 극혐이야 망했다 야 아, 극혐각 여기까지나 야 한 번은 내가 살았지만 두 번은 미스 개 안떠 아, 무슨 한방받고 나가리래 와 아, 미스 망했어요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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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 아, 미스 아, 아니 그릇 나 지금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 5개 각 나와야 돼. 아 5개 각이 안 나온다. 5개 각이 안 나와 5개 각이. 어? 5개 각? 5개 각 나오나요? 아 하지만 항복 각이 안 나왔구요. 한 명 뒤지고 한 명 사망하고. 갓버드가. 이렇게 살아서 무얼하네. 미친 갓버드. 미간. 아 산소 산소. 요새 창렬이다 진짜. 리창. 리열창렬. 리창강 나오네요. 어쩔 수 없다. 내 운명은 하늘에 맡긴다. 일단 무조건 리페어로 달려야 된다. 아 창렬각. 아 창렬각. 아. 하필이면 왜 거기 생성돼. 아. 아. 미스 개떡. 창렬각. 아 늦었다. 애드스. 아 이번에는 좀 근데 솔직히 흐름이 좋지 않았어 흐름이 좋지 않았다 이번에는 다음에 깨겠습니다 다음에 도전하겠습니다 흐름이 안 좋았어 아 노멀로 깨야지 이왕 이렇게 된거 흐흐흐